너희들 자꾸 내 친구 놀리면 너희들 다 부숴버릴꺼야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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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3시 갑니다 안양에서 초등학교 다니셨나요? 어? 초등학교 이름 대보시죠 벌말? 누구야? 잠시만 물론 이사명년때? 어우 mikä 신경처 으하하하하핳 그래 선생님이 식물 가지고 와서 키워라고 해서 내가 신경처 이거 미모상 건드리면 이렇게 오마라드는거 그거 켜가지고 애들이 다 건드려가지고 내 식물 parti 줬잖아 내 새끼들 다 패버리려다가 말았었지 오우! 그래 내가 그 정의 아니야? 친구야! 아이리보 엔피스에 인기야 샤프건드 넣어 다니셨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부? 왜 이런데 부라고? 어? 어? 저거 어려운데? 아 근데 내가 사람 그니까 그때 아이들은 잘 기억이 안나 야 미친놈들아 마인부 이지야라고 했어 정말 나쁜새끼들 같이 다니는 애들은 별명이 빌비디였다고? 정말 정말 나쁜새끼다 왜 씨바 그러면은 어? 내 친구 부가 싸워가지고 진 애들은 걔 싸워서 이치는 이긴 걔는 ICAROOT냐 정말 나쁜새끼다 이분 지금 의도적인 오타이니까 아시는 분이죠? 분이죠? 불편하군요 정말 나쁜새끼다 아냐아냐 이름은 기억나 어? 안해요 여기 킬링포인트 그 별명 있었는데 정말 나쁜새끼다 저분 별명 좀 정착시켜 마이 부야 그냥 닉네임으로 불러줘도 된대 싫어 그럴 순 없어 어떻게 부를 들고 루벤도 부를 수가 있어 넌 부야 부관련은 별명으로 부를거야 일단 너를 뭐라고 부르는지가 가장 중요해 내가 여기다 써볼게 아유아유아 잠깐만 더 쓸거야 정말 나쁜새끼다 부관련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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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한테 뭐하는짓이야 너희들 자꾸 내 친구 놀리면 니들 딱 부웅 써버릴거야 옛날에도 전했대 나는 매니저를 줄게 나는 매니저를 줄게 부야 부라 부를래 그냥 너희들 꼭 한번 가끔 너희들 진짜 감사합니다.